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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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올걸요? 올걸요? 아마 도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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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 어? 왔나? 여러분 왔습니다 이건 뭐야? 뭐야? 이건 뭐야는데? 이거는 혼자서 게임한테 심심하시겠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너의 성향을 고려해서 구웠지 앉으세요 방송 진행하셔야죠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를 가학적이게 그냥 볼 때 이건 뭐야? 와인 나 요새 와인에 빠져있는데 세상에 그리고 이거는 내가 먹어볼까 그래 모모님 오늘도 와나나님 머리채 제가 와나나 머리채를 잡는다고요? 아니 제가 잡히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 잡으라고 손바닥 모양 뭐냐고 이거 스스로 케이킹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 케이킹을 하라 야 이거 아프다 근데 이거 때리는 건가? 표정 내가 때리기 힘들어 내가 얘 닮았던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볼 줄 알지 나름 신경을 써준 거예요 나름 신경을 써준 거예요 얘 양말 신었어 얘 봐봐 얘 닮았어 얘 여자애지 남자애? 얘가 여자애구나 둘 다 남자였거니 얘 내가 안아도 가만히 있나 노루는 되게 잘 안겨있어 구름에는 좀 낯가려 저는 구로리 이후로 처음이야 이렇게 잘 행기 엥 아니야 깡패랑 아 맞다 그러네 깡패도 있구나 걔들 왜 고양이 치워도 안해줘 너루야 너무 이쁘다 얼굴이라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였던 와나나입니다 랬어? 작가님이 써줄 수가 없었네 모르는 사이에 뗀나 봐 혜리야 우리 아침에도 컴퓨터 못 가게도 고맙습니다 아침에 하고 왔어요? 그럴 수 있지 아니야 남자의 아침 모르냐고 건강제 아침이요? 남자의 아침에는 아 일어나셨구나 혜리야 일어나셨구나 그러니까 아침에 하고 왔대 내가 성욕이 넘치는 사람이라 한들 아침에 일어나자면 아 아 그럴 수도 있죠 아 아 아 자 잠깐만 그래서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개 한번씩만 해주세요 아침에 건강한 정혜환 만원하라고 합니다 저는 천원에서 왔고요 그리고 퇴근실이랑 같이 묶어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살짝 걸렸어요 저도 아침에 촉촉한 여자 어? 네가 아침에 촉촉하다는 거 아까 그 얘기했던 글썰? 아 아 아 아니 내가 어젠가 언젠가 지진했었거든 뭐라고? 아침에 아침에 실력했으면 촉촉한 여자가 맞지 아니 진짜로? 요실금이 없는데 아니야 마나나는 수시를 거쳐 연못에서 노인이 튀어나오는 걸 보고 하들짝 놀랐다 누가 멈춰있던지 그 노인이 말을 거는데 뭐라고 말았을까 나는 그 노인이 말을 걸었어 어? 이 5,000원이 네 것이냐 아니요 맞습니까? 실패? 실패 어 되게 단호하다 고민도 안 해 왜? 고민도 안 해 되게 내 돈 아니잖아 내 트위브에 넣고 말씀하셔 언니 진짜 착하다 나같은 그냥 아 맞아요 아 맞는데요 이렇게 화상품맨 많이 쓰는 단어 있을 텐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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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도 내 거 아니야 모이스처 야 졸라 단호하다 나 진짜 졸라 단호하다 5초 5초도 안 걸렸어 진짜로 아잉 아잉 아 저 소개해봐 응 아 얜 얜 김은별이에요 아니 저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니까 너 김은별이 아니야 맞긴 않는데 그치 그치 저 영화 이름도 얘기하고 99년생? 네 방송에? 네 김은별 컴퍼니? 아 제가 얘기하는데 김은별 컴퍼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야 오케이 됐어 얘는 천안에 사는 김은별이에요 자 아 둘이 무슨 사이냐고요? 비친 사이에요 채무강 비친 사이 응 자 다음 다음 자 해봐 실패 성공 자 잘 생각해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어 확률은 50이야 이게 제 것입니다 아아 이거 나 심리적으로 똑똑해 여기서 더 올리잖아 안올리잖아 아하 이거 아하 왠지 알아? 너희들 저기 디지몬 어드벤처 봤어 다? 그 디지몬 어드벤처에 보면은 신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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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테일이 아니야 놀라는 신테일이 아니야 거기 나온 장점 캐릭터 이름이 신테일이라고 아 알았어 한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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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냐 내 것이냐고 물었다 아잉 오우 저게 너무 많았네 아이고 그래 그래 하이 에브로원 마이 나비 브라진아이 그게 자기소개 해 줄게요 진짜 왜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헬로 에브로원 마이 넵 이즈 주즈 게이틀린 마이 에이지 이즈 투투 투투 요롷이 꺼내 까이시모 어허 아 와나나에게 현금 전달하기는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이 집에는 현금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아요 잠깐 잠깐 개저이체라는 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림도 없지 하하하하 실패 야 이거 근데 좀 아파 언니 아픈거 좋아하는거 아니었어? 아니 나는 약간 그거 생각했거든 좀 지압되는 약간 그 느낌?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약간 손바닥으로 그거 하는 그 느낌? 그냥 막 손 매운 사람이 때릴 때 그 느낌 알죠? 맞을 때 일찍 가슴 때려 하하하하 아니 지방이 많은거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당황 우리 가슴은 아픈데 어느리 안 아프지 어느리 안 아프다고? 네 내만 하하하하 진짜 아 진짜 감각이 더러오게 해줄 수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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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폭소리 났어 방금 하하하하 폭소리 났어 하하하하 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준비했어 오늘 우리 이거 할거야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나오더라고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꼭 고르는걸 와나나한테 고르게 하려고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그래 오늘의 답은 와나나로 정해놓고 하자고 하하하하 설마 본인이 그렇게 양심이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하하하 그래서 이걸 일단 만들어놨어 어느 거 있으려나? 모르겠다 이거 하꼬라 수 없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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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